주경여도? 주경여도 그랬어요. 주경여도? 주경여도가 중간 술주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회계학과 4학년 우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회계학과 4학년 정혜원입니다. 저는 직전학기 4.3을 받았습니다. 합산해서 4.XX 정도로 해드리겠습니다. 노트북으로 일단 수업 속기를 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특히 중요한 게 교수님들 특성을 아는 게 중요해서 교수님들 생각 알기 위해서 일단 노트북 필기를 하는데 PDF에 주어지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PDF에 없는 내용만 필기해서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고 논문 같은 참고자료가 많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다 읽기 힘드니까 필기한 걸 보면 교수님께서 그 논문 내용을 섞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논문 안 읽고도 논문 읽은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좀 느리신 교수님 수업은 제가 집중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런 수업은 녹음기를 켜놓고 집에 가서 한 1.5배석 정도로 다시 들으면 속기하고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해서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항상 도서관에 있어요. 저는 스스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맨날 공부를 하려고 하고 보통 문과학 과목 중에는 암기 과목이 많잖아요. 통계학 수업이 아닌 이상은. 그런 경우는 암기가 중요하니까 3,4회독을 돌리면 대부분 다 맞게 나오고 기출을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이랑 필기 자료를 공유하거나 역할 분담해서 공부하는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림이랑 조금 반대의 케이스인데요. 저는 평소에 성실하지 못한 성격이라서 웬만하면 벼락치기를 하는 그런 공부 방법을 택하고 있고 그래서 1학년 때는 수업 교양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건 정말 거의 하루 전에 시작한 것도 많고 2,3일 전에 시작하면 1학년 때 듣는 교양은 웬만하면 벼락치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외우는 게 좀 빨라서 그래서 그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2학년에 올라오고 나서 전공을 들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벼락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3주를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걸 시작했던 것 같고 그 전에는 수업 기간이 아닐 때는 저는 그냥 아예 공부를 안 합니다. 일단 자외과 수업은 공통적으로 논술 능력이 중요합니다. 재쓰기 능력이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논문을 많이 찾아서 읽어보면 말도 논문처럼 하게 되고 너무 그 그냥 레포트 쓸 때도 논문을 무조건 많이 찾아서 읽어보면 그만큼 자료조사할 때는 메리트도 있고 그리고 성적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교수님의 특성을 파악해서 기말 때 무슨 문제가 나올 것 같나 보통 중간을 치면 기말 때 무슨 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나올 건지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4학년의 짠 바인 것 같아요. 거의 퍼스널 컬러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외과 전공 학점을 잘 받으려면 아까 예린이가 말했던 것처럼 교수님 차이를 잘 파악해서 이제 나랑 맞는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학점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지만 솔직히 로스쿨 준비 안 하시면 학점에 1일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 진로랑 관련된 스펙을 쌓거나 대외활동을 하는 걸 정말 진심으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로준상 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끝 끝. 저는 사실 아까 2-2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스쿨 갈 계획을 세우고 1학년 때는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주경야독을 했는데 주경야독? 주경야독을 했어요. 진짜요? 네. 어떻게 했냐면 이제 1교시에 영어 고대형 있잖아요. 대학영어 그 수업을 듣고 이제 저녁을 째끼고 친구들이랑 술을 먹으러 가요. 술 먹고 주경야독에 누가 술주였어. 그쵸. 그쵸. 1시, 2시쯤에 들어와서 전공책을 펼쳐요. 전공책 읽고 밤새고 1교시 갔다가 자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술을 먹고 충격적이야. 이거 몰랐어. 후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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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ты